백시준? 그놈 이름이 백시준이야? 뷔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다는데 며칠 전부터 계속 결근이라네. 무책임한 자식. 근데 그 사람은 왜 찾겠다는 거며 욕은 왜 하는데? 남 일에 코딱지만큼도 관심 없는 사람이. 연락처 받아온 거 있어? 뭐 하려고? 너무 기피하려고 하지마. 연주자의 사생활이야. 어? 뭔 생활이야? 미쳤어, 여진아 씨?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? 여진아 씨 때문에 우리 쇼피 지금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? 직원이 꼬리 쳐서 손님 애인이 죽었다고 난리가 났다고. 꼬리를 치다뇨? 그런 거 아니에요. 매니저님 아시잖아요. 저 그날 정말 그 손님한테 물 튀기는 실수 그거 하나 잘못한 거. 그 남자가 일방적으로 저한테. 됐으니까 당장 나가. 다신 우리 쇼프처에 얼씽고를 생각하지도 말라고. 알았으니까 제 월급 주세요. 뭐? 이번 달 월급은 주셔야죠. 퇴직금까지 바라지 않을게요. 이게 진짜 씨. 야, 네가 지금 나한테 월급 달라는 소리가 나와? 손해배상 청구 안 한 걸 다행으로 알아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뭘 거 주세요. 방금 벌써 한 발짝도 못 나가. 이 진짜. 야! 사람 대접해줄 때 사람답게 물어. 당장 줄 거죠? 여기. 얘 끌어내. 내 돈 맡기 전에 못 나가. 내가 뭘 잘못했는데. 내 돈 내놔. 내 돈 내놔. 내 돈 내놔.